홍콩인의 홍콩 녹는 법 완전 홍콩 이 라면 박물관의 공장은 3가지 있어요 하나는 시리오 만들 수 있고 하나는 컵라면 만들 수 있고 마지막에 라면까지 만들 수 있어요 3월 30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들고 싶으면 여기 오세요 오늘 나만의 시리오 만들 거예요 여기 있는 공장은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체험하러 가볼까요? 지금은 이 컵에 있고 이따가 제가 채색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맛이 선택하면 돼요 여기는 다양한 맛이 있으니까 이따가 선택해보겠습니다 날짜는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2021년 3월 29일 그림을 그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맛이 선택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맛은 맛차 제가 재료도 많이 있어요 딸기, 사과 선택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직원분한테 부르셔게요 흰색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처음으로 하려는 걸까요? 마지막에 여기 포장해야 한 거예요. 여기 잘 부서지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중개하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완성됐어요. 이렇게 하면 부서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한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나만의 시리오 입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나만의 커플 라면을 만들어야 돼요. 청구를 중요하니까 먼저 손 소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컵 하나 그리고 뚜껑 하나 가지면 돼요. 지금 나만의 커플 라면 만들 거예요. 여기 그림 그릴 때 뚜껑은 열지 말고 또 오늘 만드는 날짜는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여기 큰 색의 선은 중간에 그려야만 돼요. 여기에 있는 펜만 그릴 수 있어요. 스티커 그리고 다른 거 붙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다 그렸어요. 나만의 커플 라면. 이거는 면발이고 제가 좋아하는 재료를 또 그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제조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맛을 선택해야 돼요. 여기는 다양한 맛이 있어요. 해산물, 매운 해산물, 그리고 해산물 카레, 그리고 치킨 수프 맛도 있고요. 그리고 재료도 여러 가지 있고, 수프는 한 맛이 선택하고, 토핑은 네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소독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면발을 담긴 거예요. 지금은 재료로 준 거예요. 지금은 맛이 담긴 준 거예요. 방금 여러 가지 재료를 선택하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조정해 준 거예요. 마지막에 포장되면 다 될 거예요. 마지막에 포장되면 다 될 거예요. 마지막에 나만의 라면은 만들어야죠. 손을 먼저 씻어야 돼요. 손을 먼저 씻어야 돼요. 여기는 라면 공장이에요. 제가 나만의 라면을 만든 거예요, 지금은. 여기는 그냥 라면 앞에 그린 게 아니라, 직접 반죽을 만들고 그 안에 라면을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밀가루, 그 다음에 간장 가루, 포추가루, 그 다음에 참기름까지 다 섞으면 이 라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접 만들어볼까요? 지금은 면발 만든 거예요. 여기 와서 체험할 때 반죽은 직접 해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미 만들었어요. 오케이. 이거는 제 반죽이에요. 오케이. 먼저는 이 이걸로 좀 힘을 써요. 오케이. 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힘은 좀 있게. 이렇게 누르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돼요. 오케이. 지금은 이 반죽은 그 모양, 그리고 얇은 호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된 거 같아요. 오케이. 옥시정. 오케이. 오케이. руб crucial temos 제가 만드는 반죽을 완성했어요 이따가 가서 잘리고 그리고 찜하고 그 다음에 튀기 후에 제 라면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 완성됐어요! 방금 세품들이 더 와줘서 그 면발을 안에 놓아서 이렇게 포장되면 다 될 거예요 완성됐어요! 지금 빨리 가서 맛볼게요 가기 전에 직접 만드는 상품만 같이 여기에 인스타샷을 찍어보세요 방금 그 체험 공장은 비용이 있지만 이 기념품 가게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스타와 노트북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하기를 잘 부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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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